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네, 6월에 치러진 화학 모의고사에 대해서 총평을 아주 살짝 준비해 봤습니다. 음, 화학이 좀 우리 학생들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과목인데 생각보다 쉽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쌤은 총평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학교 내신 대비를 1학기 중간 때 잘 준비했다면 시험 자수가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1단원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2단원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데 이게 1학기 기말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죠. 그래서 이 시험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 우리 학교 1단원은 좀 시험 범위에 이제 다 들어가서 그래서 2단원만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이거, 이 화학 모의고사 2단원은 따로 너희들이 공부를 한번 더 해주신다면 기말 내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자,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디테일을 설명해 드린다면 뭐 다른 것들 괜찮았어요. 몰과 질량, 몰과 부피들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동위원소, 2단원에 해당하는 동위원소도 적당하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건 없었고요. 선생님이 차라리 봤을 때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1분 걸리든지 아니면 5분이나 쓰든지 그렇게 사고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17번 그리고 18번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혹시 17번 같은 문제가 선생님 저 바로 좀 안 나와요 라고 한다면 내신에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또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게 20번 문제는 사실 거의 고3 정도급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이게 계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시간 되실 때 나 화학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20번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4번은 몰롱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복습하는 게 좋냐. 내가 이렇게 풀었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서 속도를 좀 더 줄이면서 풀이도 좀 짧게 가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총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